미적분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자, 2024학년도 3월 학평 미적분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3월에는 시험 범위가 정말 작습니다. 미적분이 전체 3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단원이. 그중에서 1단원이 이제 수열의 극한과 급수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절반이니까 전체 시험으로 치자 그러면은 6분의 1인 거야 시험 범위는. 그런데 이제 선택과목이 8문제가 나오고요. 진짜 수능에서는 이 수열의 극한 단어에서 많이 나와봤자 2문제거든. 1문제 아니면 2문제고 진짜 어떨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23번 딱 1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중으로 치면은 거의 수능에서는 한 3점 정도 4점 정도 적으면 한 2점 이런 역할을 차지하는 걸 가지고 8문제를 이제 뿌풀려 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뭐 너무 잘 봤다 못 봤다 이게 실제 수능하고 큰 영향은 없다는 거는 알아두시고 근데 선생님이 일단 문제는 전부 다 한 번씩 쫙 풀어드릴 겁니다. 그냥 이제 같은 단어에서 출제된 문제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뭐 수열의 극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같은 맥락에 다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결국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건데 자, 이런 거 보시면은 이거 그냥 암산으로도 여러분들 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N이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의 N제곱과 3의 N제곱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쪽이 그냥 한없이 크다는 거지. 계속 커지는데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는데 차이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만큼 벌어졌다. 끝. 이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변하는 중이다. 이게 이 무한대의 핵심이란 말이지. 선생님이 이 무한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ING다. 지금도 진행 중인. 지금도 변화하고 있어. 한없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 이렇기 때문에 얘에 비해서는 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은 얘랑 얘는 그냥 이렇게 지워도 된다는 거지.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극한의 세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문제들도 이 극한의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N-1이니까 하나가 밑에가 더 있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뭐 다 개량 수혈의 극한이에요. 자, 여기 이제 보면 극한에 대한 어떤 극한 값을 주고 극한 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N, A, N의 극한이 1이다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있는 거를 N, A, N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이거를 분자 분모를 같이 N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N이 하나가 사라지면서 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얘도 BN을 N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N분의 BN이 되니까 이제 이 값이랑 이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극한의 세기에서 우리 효자들이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그냥 어떻게 해버릴 수 있냐. 자, 여기에는 이 조건을 보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A, N은 N분의 1과 같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B, N은 3N이랑 같다. 요것과 마찬가지야. 요렇게 해놓고서는 그냥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분자가 뭐가 돼? N제곱 곱하기 N분의 1이니까 N. 근데 BN은 3N 나누기. 1 더하기 3N 여기 들어가니까 6N. 그냥 이거의 극한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1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거 지워도 되는 거지. 이게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6분의 4. 날라가면서 정답은 3번. 3분의 2가 되겠죠. 자, 다음 25번 똑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선생님 풀어드릴게요. 자, A, N이 2N 플러스 3과 2N 플러스 4 사이에 있어. 그러면 N이 지금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만 물어보거든요. 이 수혈의 극한은. 자, 여기서 그냥 바로 어떻게 해버리냐. A, N이 2N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2N을 A, N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은 끝난다. 너무너무 쉽다. 어떻게 하면 돼요? 결국에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우리가 수2에서 함수의 극한할 때 최고차항을 따지는 것처럼 N제곱 최고차항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 이거 전개해서 나와봤자 2N 플러스 1의 제곱인데 1차항, 상수항 이런 거는 극한에는 영향을 안 준다 이거지. N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2차가 1차보다는 한없이 큰 거야. 그러니까 작은 애들은 신경을 안 써도 돼. 그럼 이거 제곱해서 나오는 게 4N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6N제곱이 있는 거지. 이거 뒤에 이제 4N 플러스 1이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 다음에 2N 여기 들어가니까 2N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이제 N제곱 다 지워지니까 2분의 10해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겠죠.